1, 2, 3, 4, 5, 6, 7, 8, 7, 8, 9, 9, 10 좋아 베이베이 무릎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, 우, 위, 아래 빤빤빤빤빵 세 번, 스리, 투, 더, 포 빠즈! 네에에 rider 3, 2, 3 1, 2, 3 괜찮은데? 금방 하시는데? 금방 하면 돼 이렇게 디테일 잘 하고 아, 그렇죠? 짜실이 없어요, 동작은 빨리 배우기만 그러면 1, 2, 3, 4, 5, 6 카카카 압, 압, 둘 압, 둘 네 이럴 줄 알았어 어쩜 10개 간다 했다 하시고 압, 압, 뒤, 뒤 압, 압 하시고 이거는 약간 옆 옆 사이즈로 굽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아, 이거 포스터에서 던지고, 던지고 이게 오른발이에요? 네 이게 약간 업인데 이렇게 던지십니다 이렇게 약간 던지는 건데 업 리듬 업 리듬 짝 하고 Perfect soft 그렇죠 그 때 이렇게 쳐 보이시죠? 왼, 오 왼, 오, 인사, 오 인사, 빵 떼떼랄라이크 베이베 떼떼랄라이크 혹시 왼손 자리세요? 어? 저 양손이 원래 우리가 그 다 어느 정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거 시작도 다 왼손으로 하길래 왼손 자리시구나 손은 그냥 머리 위로만 들어주시면 왼손 자리시구나 왼손 자리시구나 왼손 자리시구나 둘,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, 딴 생각하고 있으면 발버레이벌 생각하면 못 쳐 제가 아직 안 제가 왼손 자리시구나 왼손 자리시구나 왼손 자리시구나 왼손 자리시구나 왼손 자리시구나 딱 한 어 그래도 진도가 쭉 쭉 극어를러겠어 그러나 아이돌라 역시 역시 중 기다려 네 봐도 돼요? 볼까요? 몇 번 하고? 몇 번 하고? 네 몇 번 하고? 내일부터 그냥 BK에서 한 번 보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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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 위 아래로 오 오 오 오 오 이거부터요? 네 이거부터요? 오른선부터요 이거 올라갔다가 아니에요? 그러니까 M 박자에 올리고 자 우 위 아래로 아래에 올리고 아래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스텝이 뒤꿈치만 하나 둘 둘 오 오 오 오 아 지금 뒤에 앞꿈치만 자리는 거니까 뒷꿈치만 그렇지 그냥 포장된 거 네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네 이게 말입니까? 네 자 우 위 아래 로 아 누를 때 누를 때 누를때 움직이는 거예요? 그치 그러니깐 우 위 아래 로 오 오 오 로 오 오 오 오 그다음에 원 투 트 트 트 그렇지 그렇지 수고하십시오 찔렀을 때 이쪽이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체만 좀 이렇게 비지면서 하고 아래로 와 맞춰봐 방금 응 아래로 맞춰봐 맞춰봐 이게 이게 발이 이렇게 잖아요 네 꼽힌 상태에서 그냥 왔어요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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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딱 딱딱 딱딱딱 딱딱 딱딱 살짝 딱딱 딱딱 놓고 놓고 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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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해볼까요? 여기까지 해볼까요? 갑시다 최대한 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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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es 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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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 이거 다리도 좀 어렵던데? 그다음에 이거를 해보니까 그냥 인하우스 그냥 계단 얘기를 하면 될 거 같아. 인을 너무 이렇게 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부딪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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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치고, 이게 부딪칠 때 그냥 튕긴다고 생각하고. 이거 치는 게 왜 안 드시냐. 따가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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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닥이 나와요. 하나, 둘, 셋, 셋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세 이거 어디인가요? 말 타고 길. 하나, 둘, 셋. 아 진짜 안 돼 반대 빨로 하고 있어 하하하 어.. 아이가 입사옵소다 예쁘게를 못할 것 같아요. 뭔가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개다리 느낌. 지금 사실 점프를 끌고 그냥 이 개다리를 살리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힘을 빼고 헐렁이 느낌으로 뚜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너무 신경 써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해도 음악이 빨라서 같이 해도 똑같아 보여요. 그리고 무조건 세 번째 때 오른발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세 번째 때 무조건 오른발을 찍으면 조금 덜 거의 나올 것 같아요. 몇 번 더 해보시죠? 네. 세 번째 때 무조건 오른발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1. 2. 6. 1. 3. 5. 6. 6. 7. 6. 7. 9. 마주치즈 야 내가 이거예요. 어 이 거? 아 이거예요? 어. 어 이게 느끼가 없잖아. 이게 어 그냥? 아 약간, 약간 이쪽으로 기울이 약간, 약간 이쪽으로 근데 원래 촬영을 붙여서 하지 않는데? 제목 제목을 시험하네 와 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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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3 It's like that ritual It's like that ritual It's like that ritual 2.2.2 최소한 우리 안무 키러서 울려 마주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힘들어요 진짜 아 이거 안무가 안 되는데 이 정도 정도 아무튼 아 뭐 내일이니까 뭐 화이팅 해 봐야 돼 네 감사합니다.